안녕하세요. 이병옥 콜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대한민국의 넘버원 멤버십 채널입니다. 정말 기초 멤버십부터 멤버십1, 멤버십2, 멤버십3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기초 멤버십부터 다 클리어하고 올라오시면 정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독학이 가능한 그런 채널입니다. 각 멤버십마다 10개씩의 영상들이 있어요. 시리즈마다 아마 30개씩 될 텐데 꽤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생님들에게 힘 빼세요. 힘을 좀 빼세요. 타격할 때 너무 힘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에 얻으렸을 때 힘을 주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도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거 무게가 얼마 무겁지도 않은데 모르게 꽉 잡고 계세요. 그렇게 편하게 느끼게끔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게 아니죠. 아무리 가벼운 도구라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공을 쳐야 될 때는 어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눈 커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할 때 힘주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빼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회원님들하고 레슨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치면 되냐라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오른팔을 제가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힘주고 있는 분들이 그냥 늘어뜨리세요. 그래요. 늘어뜨리세요. 제가 회원님 흔들어보세요. 같이 흔들리죠? 힘 없죠? 이때 제가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쥐고 있잖아요. 쥐고는 있지만 이렇게 꽉 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져요. 왜? 손바닥에도 마찰력이 있고 손가락에도 마찰력이 있으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제가 회원님 팔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팍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몸 팍 늘릴 때 확 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팍 뺄 겁니다. 자 봐요. 그런데 세게는 안 뺄게요. 아플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제가 레슨하는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그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팍 뺍니다. 그런데 이제 세게 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팍 뺴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그러면 흔들면 회원님도 같이 이렇게 막 흔들어줘요. 이렇게 힘 빼고. 그러다가 제가 팍 빼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빼는 순간에 제 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막 흔들어다가 이렇게 딱 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딱 쥐고 이렇게 쥐고 있지 않아요. 살짝 뺐다가 놓을게요. 팍 하고 이렇게 놔요. 그럼 우리 손 모양을 보면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헐렁헐렁헐렁헐렁하다가 팍 하고 쥐고 있는데도 팍 할 때는 팔이 빠져야 되니까 힘이 쏙 들어갔겠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에는 거의 또 놓고 있어요. 왜? 팍 하고 아프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운스윙을 하는 느낌은 뭐냐면 백스윙이 같잖아요. 제가 엄지로 누르라는 사상 스윙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멤버십 2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하는 과정은 어떤 거로 생각하시면 쉽냐면 이쪽에 팔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깨고 이쪽이 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팔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팍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들부들하다가 팍 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때 힘 주고 있는 단계예요? 안 주고 있는 단계예요? 안 주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서도 힘 주고 있는 단계예요? 안 주고 있는 단계예요? 자, 부들부들부들 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팍 하면서 팔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상 과정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뽑는 과정이 있으면 이 공을 치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팔만 뽑으세요, 일단은. 그게 멤버십 원 타이밍에서 얼켓 스윙하고 옥스윙 파이널 기본 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헐렁헐렁 백스윙이 될 때까지 헐렁헐렁해야죠. 왜? 여기가 지금 어깨에 붙어있는 그 부분이고 이게 손을 붙들고 있는 팔을 뺄 거잖아요? 그럼 부들부들하고 있다가 아직 그 위에 올라갈 때까지 힘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갔어요. 자, 회원님 이제 뺄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팍 뺐는 거예요. 그러면 팍 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팔 빼고 나면 꽉 쥐고 있어요? 놓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건 털 때 팍 빼고 우리가 꽉 쥐고 있습니까? 놓고 있습니까? 놓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누구나 생활을 하면서 뭐 수십 년간 습관이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헐렁헐렁 부들부들 하다가 위에서 팍 하고 위에 올라가서도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또 다시. 자, 부들부들 부들 위에서 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팔을 빼는 건 주체가 뭐예요? 내 손이 지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빼는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팔을 빠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이건 방향성의 차이지 느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해도 자, 살살 뺄게요. 회원님 팔 살살 뺄게요. 올라갔어요. 자, 살살 뺄게요.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응! 또 그러니까 그 힘 빼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스윙의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과 준수하시면 돼요. 가고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여기서 지금 빼는 게 나중에는 공을 칠 대로 전환을 시켜서 가서 이렇게 치고 힘 빼고 또 공 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가서 팔 빼듯이 그리고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타이밍으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팔에 힘을 뺀다, 몸에 힘을 뺀다는 건 아직은 팔 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팍 가서 아직도 힘 주는 게 아니죠. 팍 여기서 빼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다시 힘을 빼고 헐렁헐렁 이런 느낌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막 빼는 걸 갖다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세게 뺐지만 그런 것도 살살 해도 돼요. 여기서 팍 하고 피니쉬 이때는 거의 채 놓는 정도로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어프로치도 그렇고 왜? 힘을 쓴 순간에는 딱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바디턴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딱 그립이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턴은 이러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손을 못 쓰게 제한을 하면서 몸에 주도권을 주는 스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스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배우기 전에 벌써 몸에 힘을 주는 또는 손에 힘을 주는 이러한 스윙을 먼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걸이라는 걸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헐렁헐렁 치는 스윙을 하면서도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몸을 쓰고 이걸 좀 단단하게 쉬어도 순간순간에 손목에 액션을 쓸 수 있지만 이 동작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비걸이라는 걸 여러분 곁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배울 게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 랩입니다. 랩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건성으로 이런 것보다는 진짜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아주 가득가득 쌓여 있으니까 소정의 비용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거니까 편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